일단 이런 소식들에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팬분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하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에버글로의 노래를 계속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외에도 아디오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약 1억 4천만 뷰고요. 라디다 뮤직비디오 1억 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라디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만약에 1억 뷰를 돌파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공약을 하나 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생각해왔어요. 역시 역시. 시연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라디다 뮤직비디오 1억 뷰를 돌파한다면 저희 멤버 6명이 스머프 분장을 하고 퍼스트를 추는 영상을 찍어올리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괜찮은데 얼굴까지 다 파랗게 되나요? 네.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우리 멤버별 상의가 아직은 충분히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기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